30년이 넘은 캘리포니아 토박이가 어쩌다 보니 난생 처음으로 뉴욕에 와 있다. 뉴욕이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도시라는데 비싸면 얼마나 비싸길래 한번 체감해보고 싶어 비교하기 쉬운 한인마트를 둘러보았다. H마트. H마트의 가격을 털어봅시다. 뉴욕은 기념으로 쌀이나 한 포 사가지고 할까? 쌀 가격이 장난 아닌데? 31불 99전이야? 뉴욕이스트가 799야. 와 이게 799야? 장난 아닌데? 이게 얼마짜리야? 모찌 사달라고 했어. 이게 699야? 모찌가 699? 아닙니다. 이거 사자. 어떤 거? 여보. 여보세요. 이거 화장인데? 화장 남편 아니라고. 아무튼 안에 599여, 599여, 599여. 여보. 이거 예전에 정말 299, 399만 샀는데. 홍치 통제림 하나에 6불이야, 6불. 2배다, 2배. 와 너무 비싸다. 골뱅이가 12불이야, 이게. 12불. 오마이. 골뱅이가 언제 이렇게 공급 음식이 되어버렸대요? 캠 하나에 완전 소량탄 화합값인데? 아 진짜? 와 대단하다. 홍치가 7불이야. 홍치가 다소 신청하겠다. 골뱅이보다 싸서. 마트의 가격을 털어봐, 털어봐. 털어? 어. 안 털려, 여보. 오이 무침이 7불이야. 이거 오이 몇 개나 된다고? 그럼? 그 단무지로 만든 무침인가 봐. 계란말이 7불. 여보 이게 5불이야, 떡이. 떡국 떡이. 이야. 우와. 종합이 김치. 이거 진짜 딱 한 잡지 나오겠다. 한 잡지가 12불. 원래 팔김치가 비싸긴 해, 여보. 얘는 딱 진짜 한 잡지야. 진짜 9불이야. 포기 김치가 22불이야. 이제 한 포기야? 여보,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비싼 게 지금. LA 가면 그래도 가죽 마켓 같은 데서. 이때만큼 해서 20불이거든? 조금 2배라고 보면 돼. 포추장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 뉴욕은 거의 2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불거든? 우와. LA에서 한 5불 보면 사는데. 무조건 2배야, 지금. 어, 진짜 여기 너무 비싸다. 이게 이런 게 15불. 15불 99전. 두부 값도. 3불가이로구나. 2불 79. 여보, 여기 스리라차가 있어. 우리 동네 없잖아, 스리라차. 스리라차가 13불 99전이 됐어. 들기름하고 한겨름 이렇게 있잖아. 어. 우와, 이게 얼마야? 39불 99. 이게? 어. 39불? 뭐가 좋은 건가다, 이거. 좋은 건가이다. 한국산 참깨. 우와, 참기름하고 들기름의 이통기간. 쉽게 매우는 방법 알려둘까? 참기름은 이통기간이 참 길어. 들기름은 들기름. 진짜? 진짜야, 진짜. 3개짜리가 8구구? 어, 그러니까 한 개의 3불이야, 이거. 햇반 하나의 3불이야. 이거 한 입밖에 안 되는데. 이게 9구구야? 어, 10불, 10불. 오마이. 4개 들었어, 4개, 근데. 뉴욕 사람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나 봐요, 이거. 진짜 그런 거 봐. 맛동산이 6구구. 진짜? 어. 깨소금도 이게 13불 99야. 간장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웬만해서 막 이런 사이즈. 이런 사이즈도 막 8구구구. 나 이 가격 잘못 봤다. 99센트는 잘했어. 10불이야, 10불. 9불 99야. 여보, 얘네 요만한 게 4불 99야. 요만한 게. 배 하나의 5불 99야. 여보, 나 배 먹고 싶어. 음식값 좀 줄이겠다고 여기 왔는데. 이게 컵밥이. 컵밥이 평일이. 7불 99야.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게 나아가겠다. 좀 세이브 하려고 여기 왔더니. 여보. 너무 비싸. 애들이 과자 좀 사 오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이게 6구구. 이거 어떻게 사. 나 수육값 12불 주고는 못 사 먹게 받았어. 12불 99야. 저 13불이야. 13불이야. 새우깡. 새우탕을 사 먹지. 알탕을 사 먹지. 알새우칩. 알새우칩이 11불 99야. 이거 뭐야. 자갈치가 11불 99. 빵하고 우유라도 하나 사갈까? 아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아 이거 2불 99에서 먹는 건데. 야 그대로. 체감이 그대로 된다. 아 웃겨. 와인이야 이게. 서울 막걸리에 얼마야? 얼마야? 999? 999야 10불이야. 누가 막걸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와. 여보 안 가. 스테라 같은 거 맛있을 것 같던데. 이게 10불이네 이거. 이게 999야 하나에. 10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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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못 골라. 너무 비싸서. 아니 진짜로. 이제는 다는 걸 찾아야 돼요. 못 받다 이거는. 계속 못 고르고 있는 우리 어떻게. 그게 얼마야? 이건 3구고. 여기다 우유 하나 사갈까? 어 우유. 이거 어때? 이거? 이게 얼마야? 2구? 이건 괜찮네 프라이스. 나 책을 못 해.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다시.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프로 유튜버인데 여보. 자 하나. 아니 진짜. 자 시작. 자 큐. 진짜. 여보 신봉선이 훨씬 더 낫다. 다시 다시 다시. 자 하나 둘 셋. 그만하자. 내가 못 봐주겠다 내가 진짜. 자.